특히 여기 보시는 이 ESM2 같은 경우에는 메타 AI에서 만든 겁니다. 메타도 여기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명되는 부분이 바로 가장 잘 알려진 게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 폴드죠. 여기 나와 있는 알파 폴드 2까지 나왔는데 이 ESMIF1의 경우도 페이스북 리서치팀에서 만든 거고 MIFST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만든 겁니다. 빅테크들 다 지금 하고 있죠. 놀란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반도체의 다음 기술은 무엇인지 상상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물론 반도체를 아예 제외하고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얘기하듯이 넥스트는 바로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이다 라고 하는 점이 점차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바이오니모라는 플랫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빅파마인 리커전에 투자도 했고 아마존이랑 같이 협회를 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변화거든요?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면은 기존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기존의 빅파마들, 대형 제약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거대한 변화가 이 AI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AI가 이 신약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분야의 적재적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AI 신약 개발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 AI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하게 되는지 피부로 와닿아야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면서 기존의 PC 시장보다 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뭔가 재편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 수요가 많이 극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기차가 진짜 미래다라고 보았을 때는 신규로 들어온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현금 흐름도 훨씬 더 좋고 그 외에 기존의 완성차 제조업자들이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이오 분야도 AI가 결합이 된다라면 기존에 있는 빅퍼마들이 힘을 못 쓰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 이런 AI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인 단백질 구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짝 정리해보면서 AI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기술을 요하고 있는데 이게 AI로 가능하다라는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단백질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명의 필수 구성 요소죠.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분자 단위로 보면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우리 인체에서 신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이 약 7만 5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정값이긴 한데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그러한 물질이 있다. 그러한 분자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을 보면 인류가 점차 이렇게 진화를 해나가는 단계에서 필요 없는 단백질들은 점점 퇴화가 되고 딱 필요한 그러한 단백질들만 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인체의 시스템을 굉장히 최적화를 하는 형태로 진화가 되어왔겠죠. 결국 이것도 인류의 진화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특정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객체군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뭔가 생존에 좀 더 우위에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진화를 통해서 이 단백질의 한 종류인 효소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효소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반응을 빠르게 한다거나 어떠한 반응성을 보인다거나 특별한 동작을 액셀러레이션 시키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단백질이 최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효소가 가수분해라든가 뭐 어떤 특정한 화학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단백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쏙쏙쏙 잘 차가되면 이것도 인간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기사는 2023년도 4월에 나왔던 헬로디디 기사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20시간 안에 1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분해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특별한 효소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통해서 이런 효소가 나타나게 했지만 인간이 직접 어떠한 특정한 효소를 설계할 수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쓸만한 그러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듯이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 동작을 하는 게 어떤 특정한 기질 특정한 반응에만 참여하는 물질들이 있으면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저렇게 쏙 들어갔다가 저렇게 부산물을 딱 이렇게 내놓는 형태로 하고 효소 자체는 계속 배워하잖아요. 저런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효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활성 부위에 딱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총매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나 보니까 이러한 특별한 효소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능을 가진 이러한 효소를 만들려고 하면 이 특정한 아미노산 시퀀스 서열이라던가 아니면 단백질의 접힘 구조 3D 구조 같은 거 그리고 단백질 안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요런 것들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어렵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왼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임의로 그냥 그려놓은 이거 자체는 지금 체찌PD가 그린 건데 특정한 아미노산 서열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유전자 서열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특징이 발현되고 이런 게 있듯이 단백질 역시도 어떠한 선형으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시퀀스 서열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퀀스가 있으면 이게 1차 서열이라고 부르는데 기본 1차 서열의 모든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들이 다 내재적으로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 체인 자체가 단백질의 1차 구조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게 점차 비틀리고 접히고 하면서 단백질의 2차 3차 구조로 갈 거고 점차 복잡하게 가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까지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보시면 맨 왼쪽에 10개에서 수천 개에 이루어지는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미노산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선형끈의 구성과 순서가 요기 전부가 다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순서와 구성에 따라서 단백질이 어떤 3차원 구조를 가느냐 이런 헬렉스 구조를 가지는 2차 구조에서 점차 3차 구조로 갔다가 굉장히 복잡한 4차 구조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자체는 3차 구조부터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말만 들어도 뭔가 갑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정말 많은 조합의 어떠한 시퀀스들이 있을 거고 그 조합에 따라 발생되는 2차 구조, 3차 구조 그리고 4차 구조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인간이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여러가지 비펌화들이 시도를 하는 거죠. 특히 이 3D 구조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수행할 수 있는 화학 반응 자체를 결정을 하는데 모든 효소는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모양 있죠? 특정한 모양 이 특수화 활성 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모양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 아미노산 사슬의 정보가 완벽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1차 구조를 잘 해석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설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특별한 단백질이 있는데 역으로 이러한 아미노산 시퀀스가 어떻게 됐냐라고 추정하는 역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실험도 막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AI와 결합되면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17만 개의 3D 단백질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막 결정이 되고 약 2억 5천만 개의 단백질 서열이 분석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어떻게 병행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지 실제로 우리가 쓸만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현재 장비로는 모든 단백질 구조를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미 찾아진 것도 물리적으로 구분한 것이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대신해서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많이 쓰여왔습니다. 실제로 이 단백질의 최종 구조는 결국 아미노산 서열이 주어졌을 때의 특정한 함수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 모델을 가지고 결국 모델링이죠. 모델링을 갖고 하는 방법이 시도되는데 이게 인공지능 분야가 들어오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빅테크들이 접근을 하게 됐고 이걸 토대로 해서 기존의 비파마조차도 힘을 못 쓰고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AI 기술을 통해서 뭔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한다라거나 어떠한 기능을 예측하는 등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도면을 보시면 이게 지난 5년 동안 개발된 어떠한 AI 기반의 다양한 단백질 예측 모델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먼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거는 PLM이라고 하는 건데 프로틴 랭기지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LLM은 라지 랭기지 모델이잖아요. 거기서 라지 대신에 프로틴을 넣어서 프로틴 랭기지 모델 그러니까 단백질의 어떤 랭기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A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아미노산 시퀸스 같은 거 이러한 정보들을 마치 언어의 구성처럼 이 수학적 벡터를 잘 표현을 해가지고 이 자체로 러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잖아요. 이 단백질 서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트레이닝한 다음에 어떠한 단백질들이 어떤 기능을 합니다. 라고 특정한 패턴을 인식하고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니까 기존에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못했던 부분까지 커버를 하면서 훨씬 더 가속화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즉 단백질 서열 이거 서열 자체가 생물학에서의 하나의 언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는 거죠. 특히 여기 보시는 이 ESM2 같은 경우에는 메타 AI에서 만든 겁니다. 메타도 여기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1차 모델 1차 이 리니어한 시퀀스에서 2차 구조 스트럭처 구조를 어떻게 예측하냐 즉 시퀀스가 나와있으면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냐라고 설명되는 부분이 바로 가장 잘 알려진 게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 폴드죠. 여기 나와있는 알파 폴드2까지 나왔는데 단백질 접힘 문제라고 부르는 건데 아미노산 시퀀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 실제로 어떻게 접혀있는 구조로 나타날 것이냐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베이커랩에서 나온 로제타 폴드 이것도 유명하죠. 서울대학교 백민경 교수님이 베이커랩에 있을 때 개발을 하신 걸로 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죠. 알파 폴드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보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1차 구조에서 2차 구조를 추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서비스화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ESM 폴드 이것도 메타에서 개발한 겁니다. 다음 또 아래를 가보시면 이거는 반대로 스트럭처 어떤 특정 구조가 있을 때 역으로 1차 구조 시퀀스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접힌 문제라고 하죠. 이 단백질 접힌 말고 접혀있는 거를 봤을 때 역으로 아미노산이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검색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암과 더 잘 싸울 수 있는 T세포를 강화하는 특정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설계하려고 하면 그러한 구조의 역접힌 모델은 무엇이냐 이렇게 역으로 추정해 들어가서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2차 스트럭처에서 파란색에서 ESMIF1 이 ESMIF1의 경우도 페이스북 리서치팀에서 만든 거고 MIFST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만든 겁니다. 빅테크들 다 지금 하고 있죠. 놀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색을 보시면 이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있을 때 이 단백질이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냐를 예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드 NLM 같은 경우에는 구글 리서치에서 만든 거고 뭐 겟코 요건 또 도요타 테크에서 만든 거예요. 도요타 테크 인스티추트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빅파마들이 이거를 못하고 있고 빅테크들이 요란 모델들을 내세우면서 단백질 접힌 문제 역접힌 문제 시퀀스에서 어떤 단백질의 기능까지 모든 것들에 대한 모델들을 내놓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클라라 플랫폼 기반으로 모든 이 신약 개발과 헬스케어 부분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니모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관련해서 구글의 알파폴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한 하드웨어와 지원하는 거로 해가지고 고객 대상이 이제 빅파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연구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이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입지를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추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등장해 기존의 업계 강자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는 경쟁 속에서 앞으로도 시작 개발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러 노력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